최근 가요계의 레전드 트로트 손태진이 감성적인 신곡으로 가요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서로 다른 주제와 감성을 지닌 그의 신곡 두 곡은 팬들과 평단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첫 번째 노래는 잃어버린 사랑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손태진은 특유의 서정적인 목소리로 깊은 슬픔을 능숙하게 표현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감정을 자극했다. 그의 뛰어난 가사와 섬세한 표현은 단순한 음악이 아닌 옛사랑에 대한 향수가 가득한 감성 여정을 담은 작품을 탄생시킨다. 이 노래는 사진 속에 담긴 추억을 통해 황홀한 그리움과 아련한 슬픔을 선사한다. 한편 두 번째 곡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멜로디로 운명적인 사랑과 인생의 즐거운 순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곡에서 손태진의 목소리는 싱그러움과 낙천성을 담아듣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한다. 감각적인 컬러감과 감성 표현이 돋보이는 뮤직비디오 속 비주얼은 곡의 감성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두 곡의 뮤직비디오는 팬들과 음악 포럼 등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영상 속 이미지와 감정이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어 시청자들이 각 곡의 차이와 깊이를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영상 속 손태진의 활약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손태진은 이번 신보 발매를 통해 표현력과 음악적 영역의 발전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 유망한 여정을 열었다. 앞으로의 방송과 음악 행사는 그가 더 많은 청취자들을 만나고 음악 경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손태진은 현재 향후 공연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팬들은 앞으로도 그의 목소리와 진솔한 감성을 통해 다채롭고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손태진의 음악적 행보를 기대하고 그의 다음 행보를 응원해보자. 팔로우하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